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연근개혁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개혁 가지고 그동안에 연근개혁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21기 국회에서 실패했고 이제 공원 22기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2월 달부터 구성되는 국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또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략상의 실패도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지금 의료 대란 문제 가지고 의전 갈등 문제를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연근개혁한다고 복지위원회 연근개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연근개혁위원회 구성부터가 실패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참으로 묘한 게 그래서 연금 전문가들을 가지고 연근개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으로 그러면 계획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한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오랜 뒤틀린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말 조금 하면 친리파가 되고 러시아말 조금 하면 친러파가 되고 영어 조금 하면 친미파가 되는 이런 상황이 각 직역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내고 하는 것 중에 아나도 말하자면 대통령이라는 리더십인데 대통령은 평생 검사만 해와서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검사만 유일하게 공익적인 책임감이 있다고 착각하는 검찰주의자입니다 대통령이 검사주의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권분리본대에 있습니다만 검찰 조직이라는 게 무소부려의 권력을 가진 독재기구처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걱정하는 사람들은 채동욱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와서 극적으로 강화되었죠 검찰 권력이라는 게 무소부려의 권력처럼 되고 검찰은 아무에게도 규제받지 않는 공중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인 것처럼 지금 되었습니다 검찰주의자 연금은 이렇습니다 연금 전문가들 중에 상당 부분이 연금주의자들입니다 연금주의자 21세기의 20세기 국민국가의 또는 20세기 복지국가의 가장 잘못된 점을 저 같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금의 목을 맵니다 연금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연금을 중심으로 국민국가를 규정하는 연금주의자들입니다 연금 복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연금을 한번 고쳐봐라 이렇게 던져주면 연금을 무조건 늘리는 거죠 연금이 생활의 중심으로 연금이 경제의 중심으로 연금이 복지제도의 중심으로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노후 설계를 해봐라 그러면 무조건 연금을 늘리죠 젊었을 때 더 잘라라 더 잘라라 문제는 이겁니다 젊었을 때 더 잘라서 노인때 먹고 살려 오케이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장에 주라 민간금융 상품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저축을 해서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그거를 국가가 해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왜 국가가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김성주 민주당 연금개혁위원회 간사 그다음에 주호영 위원장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유경준 씨 그다음에 통역이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개혁에 실패한 이유가 참 개혁에 실패했다는 것도 웃깁니다 지금 이 연금개혁위원회 회의 장면 뭐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성주 민주당 측 간사가 나와서 주호영 위원장하고 인사하는 장면인데 이거는 국회이죠 이 연금주의자들은 연금재정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 소위 말해서 연금재정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연금을 키우고 완전하게 만들고 되도록이면 연금 받는 평생소득에서 차지하는 연금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것 적어도 평생 지금 그리스가 망한 게 이런 거거든요 그리스는 연금을 많이 넣습니다 넣기도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은퇴 전에 받던 소득의 50% 60% 이렇게 연금을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죠 은퇴해도 내 받던 소득의 한 60% 받아 만일에 한 70% 받는다 이러면 나 은퇴하고 나도 생활 생계 걱정 전혀 없어 내가 그동안에 연금을 잘라놓고 그것도 국가에서 운영을 잘해가지고 내가 한 70% 정도는 소득의 70% 정도를 받아 근데 그 보장이 안 되죠 보장이 안 됩니다 결국 그리스가 그 사단이 나가지고 사단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 연금은 처음에 연금 가입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것을 받아서 지금 연금재정이 펑크가 난다 몇 년도에는 고갈된다고 말이 많잖아요 그럼 조금 내고 많이 받은 게 문제였다면 많이 내고 조금 받도록 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많이 내고 조금 받도록 근데 지금 왜 이게 실패했느냐 더 내고 조금 받아야 될 텐데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만들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13% 5% 더 내고 내 생애 소득의 지금은 40%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45% 50% 이렇게 더 받도록 내 타자 하는 게 연금개혁위원회의 결론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연금 전문가이고 소위 연금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국민수기단이 있잖아요 그 국민수기단에게도 설명할 때 이 안 중심으로 설명하죠 당연히 똑같은 조건이라면 많이 받죠 그 국민들 박수치죠 수기단이 근데 똑같은 조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 바탕에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의 부담은 다음 세대가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정말 무책임하게 늘리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 얼굴들이 쭉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이 소위 연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연금주의자들입니다 더 내고 더 받자 이거 더 받게 하려면 누가 세금을 내야 되나 나중에 젊은 세대들이 소득의 70%를 소셜세이프티 택스로 내고 연금 주려고 노인들에게 또 자기들 세금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 짓을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건 누가 책임지느냐에 대한 그건 계획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머리 속에 아이디어 속에 그 연금개혁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던 겁니다 국힘당은 지금 13%까지 내고 43%를 하죠 민주당은 아니 13%를 내고 받을 때 45%를 받자 13% 내고 생애소득의 45%로 하자 2%밖에 차이 안 나죠 2%밖에 차이 안 나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2%를 1% 줄이는 것도 못했느냐 이분들도 지금 열의도 없는 겁니다 아무 열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볼까요 이분들입니다 아무 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먹어도 한번 합의안을 만들어 보자 먼 미래의 국민들을 위해서 열의가 없습니다 아무 흥미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야 연금이라는 건 뭐 많이 받을수록 좋지 뭐 더 내고 더 받는 거로 가자 하고 또 내고 지금 요구하는 것은 조금 내고 많이 받아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조금 내고 많이 받아서 문제다 그러면 내는 건 더 내고 받는 거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는 거 더 내고 받는 건 더 받자 이렇게 늘려 버리면 그거 다 미래세도로 떠는 게 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국가가 국민연금을 해야 되느냐 국가가 왜 국민연금을 해야 되죠 국가가 나보다 내 걱정을 더 합니까 국가가 왜 연금 걱정을 하죠 국가가 나의 노후를 왜 걱정하죠 국가가 나의 고용인입니까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 받고 내가 노후 생활이 안 될까 봐 국가가 왜 나를 걱정해 줍니다 자기가 하면 되죠 자기가 민영보험을 하든지 자기가 자기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다 해나가잖아요 그거를 왜 정부가 뛰어와서 갖고 있다가 정부가 준다는 겁니까 정부가 나보다 더 잘할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국민연금은 비스마르크가 만들었어요 국민들을 동원해서 전쟁터에 끌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끌고 나가서 죽고 다치고 한 국민들에게 뭔가 그럴듯한 얘기로 사기를 또 치는 거예요 야 연금 준다 공무원처럼 쏘기는 겁니다 전쟁에 국민들을 동원해 먹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뭔가 위로가 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속임수가 있죠 국민국가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국민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 국민에게 뭔가 그럴듯한 위로의 돈을 주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 국민도 돈 뺐어가지고 뺐을 때는 모르게 뺐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원천징수라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로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받을 때는 현찰을 받으니까 속임수죠 약간의 속임수죠 지금 이 그림은 독일에 노동부 장관이 연금에 대해서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전한 것은 연금이다 이렇게 벽부에 써있다고 합니다 저는 독일어를 다 잊었습니다 그럼 아인스 이스트 지크 디렌트 이렇게 써져있고 그래도 안전한 건 연금이다 이렇게 선전을 왜 합니까? 국민국가는 복지국가하고 점점 그 국민국가라고 하는 거짓말에 도취되어 들어가죠 마치 국가로부터 뭔가 뇌물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 연금은 처음부터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뇌물처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뇌물처럼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부가 왜 내 월급에서 돈을 뗐다가 은퇴하고 준다는 그 속임수로 하냐 차라리 정년제도 없애고 최저임금제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시장에서 내가 노후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일하고 나서 한 1년 2년 쉬다가 죽으면 되죠 웬 이런 정년을 정해놓고 국가가 정년을 정해놓고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하니 정년제도 없애라 최저임금 이런 거 없애라 말이야 내가 자유시장에서 계속 나는 많은 돈 필요 없다 노회 나는 노회를 조금씩 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뭔지 개인이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인데 그걸 온 장벽을 만들어 놓고 나가라 미안하니까 연금 줄게 말이 안 되는 전쟁을 복제하고 바꾼 거다 국민국가의 속임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세기 연금이라는 것은 20세기 국민국가의 일종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동의 안 하는 분도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모여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 전문가라는 연금 전문가들 국민국가의 성립에 봉사하는 자들일 뿐이죠 말하자면 20세기 국민국가라는 비극을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그런 거 공부 안 해요 연금개혁은 예고된 실패였다 하는 주제로 국민국가니 비스마르크니 이런 얘기들을 어설피해 봤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합니다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생각할 화두를 좀 던져봤습니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